자 매니저분들은 배달하시는 기사님 확실히 누가 더 먼저 왔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찰나라도 네 저희 최간의 문을 먼저 뚜드려 그리고 저희 멤버들 배사 배달기사님 참견 안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앞에 나가서 배달기사님 뭐 해오고 이런거 절대 안됩니다 배달기사님 맞고 이런거 하면은 바로 퇴출시킵니다 일반분들 절대 하면 안되요 네 저도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이 사람이면 장인이야 저거 해보세요 딩딩땅땅 없나요? 혹시? 이거 딩딩땅 아닌데? 나루토 나루토. 또루토 없나요? 없어요? 대표님도 한대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아니 내가 저번 동부 동락 해봤잖아 너무 막 달리잖아. 새벽되면 죽어 맞긴해요 근데 이게 진행하는 게 진짜 힘들긴 해요. 맞아. 저도 혹시 한 가지 있을까요? 어? 너 담배 시작했어? 지금 이 순간부터. 근데 어디에 손을 대세요? 저희 다른 팀인데. 에휴 왜그래요? 뭐야?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저! 당신들 그거 알아? 여기 노란팀에 내실이 다져있다고요. 내실이요? 무슨 소리에요? 아 이거 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저희가 이거 빨리 해버리려고 해요. 깔아버리려고 그러는 건데 뭔 소리세요? 아니 그런데 김순진 씨. 어 뭐야? 감사합니다. 저도 없나요? 혹시 조연이도 백식국이 없을까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오싶다. 아 진짜. 조연이가 생각보다 이쁘면 뭐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소에. 근데 우리 나 이런 생각을 한다. 뭐요? 5천 개 나가 한 번이라고. 5천 개. 좋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가가 한 번이라도 나오기는 할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나왔는데. 만약에 또 조연 나가 이러면 어떡해? 우리는 못 나가거든. 나가요 지금. 나갔을 때 어땠어? 근데? 솔직히 기분 좋았지? 아니요. 나 너무 들어오고 싶었어. 아니 문 열고 나가는데 그냥. 지금도 그냥 입이 귀에 걸려있던데? 그러니까 귀에 열 받았지.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조연 5천 개 절대 쏘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지금 펜션이 좋지? 이 사람? 그러니까. 나갔다 보더니 말이야. 아니에요. 몸을 왜 이렇게 베베 꺼는 거야? 재밌어 보였어. 몸에 벌레 지나가나. 근데 오빠들 천이겠죠? 5천 개 한 개라도? 지금 너무 별풍선이 지금 말이 안 된다. 좀 아쉽긴 해. 아쉬워. 3이 귀여워. 근데 나는 119 말고 하나라도 이기고 싶다. 120키로 받고 싶다. 아니면 난 내 자리? 내 자리. 오 어디 갔지? 지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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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쇼. 화면에 누가 남아있죠? 화면에 남아있는 색깔. 화면에는 보라팀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보라팀에게 시관계가 없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순지와 지읒연. 한번. 저렇게 열심히 하는 순지와 지읒연을 위해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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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밖에 없어. 당신도 운년으로 만들어줄게요. 안돼. 당신도 ㅅ 빼고 운년. 아니면 이 빼고 순지. 아쉬워. 그럼 니은을 빼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린이 얼굴 나오고 있죠? 예린이 씨 얼굴 한번 보여주면서 안 나옵니다. 거기 화장 고치시는 분들. 지금 딱 말할게요. 23분이에요. 우리 보라팀. 대충하고 오세요 그냥. 안 그래도 이뻐요. 네 보라팀. 빨리 빨리 와주세요. 누구세요? 30분까지. 오늘 객원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도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스포된 게 없어서. 말씀드린 순간 임채무의 입장. 약 14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팀은 14분 뒤에 전부 다 들어올 수 있죠. 임채무가 마지막 멤버? 마지막. 사실 임채무는 있든 없든 별로 그렇게 딱히 뭐. 근데 머릿수가 주는 힘이 있어. 아 맞아?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남은 노란팀은 두 돈반이라. 어 뭐야? 어 뭐야? 엉덩이를 긁는게 아니고. 아 나 목이 물렸나. 여기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 내가 볼게. 아니. 어 아닌데? 어 쪼꼬미들이다. 쪼꼬미들. 어 근데 저희 팀인데 왜 임채무가 이렇게 열받죠? 저는? 저 다리가 너무 열받죠? 아니 임채무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이거 저 한등신인데 거의? 모르겠어요 지금. 언짢아요 지금. 미니어처같이 생겼네? 두 돈반 지금 배고프다는 듯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노란팀 식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네. 보란팀은 있겠죠? 있나요? 있겠죠? 없어요. 거기가 더 없어요. 보란팀 있어요. 우리는 있겠죠? 보란팀 있어요. 보란팀 없어요. 우리는 노랑이 있겠죠? 보란팀 있어요. 보란팀 없어요. 채팡이서 춤추는 모습 보고싶다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누가 했다. 없어요. 있나요? 없겠죠? 보란팀 있겠죠? 노란팀 없겠죠? 보란팀 없겠죠? 노란팀 없겠죠? 불타오르네. 조연의 추직. 눈이 잘못되셨네요. 다시 보세요. 감사합니다. 보란팀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팀에는 바닥에 음료가 없었는데 보란팀은 음료가 8개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그것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리액션하고 있잖아요. 풍 터져가지고. 이미 한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운이 나와요. 아이고! 추딩업! 왼쪽 오른쪽! 추딩업! 왼쪽 오른쪽! 추딩업!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예요! 보란팀 있겠죠? 노란팀 없겠죠? 뭐야? 쑥쑥! 보란팀! 오랜팀! 보란팀! 오랜팀! 보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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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란팀 없을까요? 보란팀! 보라팀의 메일아! 나와라! 이마요! 감사합니다 보라팀 있겠죠? 노랑팀 없겠죠? 오셨죠?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26분이고요 현재 보라팀은 5명 가능해요! 우리 팀 살리게 해주세요 금방 도착해요 진짜 가요 언니 밥먹어야 돼요 노랑팀은? 빵도리님 진짜 감사합니다 빙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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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토 우리 건데 지연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나루토 우리 건데 와.. 어이구.. 우리 여기서 안해서봐 자.. 헐 물건 난 안좋았다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가 뭐 ? 이것도 쥐야 공연이 너무 좋아. 공연이 너무 좋아. 공연이 너무 좋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꽝 돌어. 꽝 돌어. 가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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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흐뭇하게 보시고 계시는데. 되게 흐뭇하게. 네. 네. 가유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시켰다고? 짜장면. 우리 이기면 바로 먹을 수 있지. 아니, 진짜. 동거동락은 짜장면이 짱이에요. 맞아요. 보라색 다리 아니야? 보라색 다리 안 짜. 나한테 엎어질 때 기절할 뻔했어. 목 계속 졸라가지고. 진짜로. 나도. 화면에 다 들어와야 돼. 하라고. 자, 보라팀 이리 오세요. 진짜 좋아. 착석. 아니,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는데. 야, 저것 저것 좀. 저렇게 하지 말라니까. 신발 버린다. 장화를 갖다가 저기 안에 넣어놔. 성혜씨. 앞으로 오세요. 성혜씨. 앞으로 오세요. 언제라도 힘들고 지치면. 귀가하셔도 됩니다. 저 괜찮아요. 그래요? 마이크 커버 교체 좀 해주시고. 성혜씨. 오늘도 선수 지목할 때 지목이 되지 못했다는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번에도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멤버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으신지. 이게 인기랑 다르게. 게임이다보니까 애들이. 약사빠르게. 좀.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렇죠 여러분. 얘들아 나와서 앉아라. 네. 밥 올 때까지는. 우와. 밥 올 때까지는. 어우 양말씨. 벌써 이렇게 들어오잖아. 저도 검해졌어요 대표님. 근데 올 때는. 검정 양말이 짱이야. 검정 양말 신어야겠다. 와 나 이거 봐. 아 내 양말 봐. 아 너 배고프다. 봐보면 같이 먹자. 대표님. 아이고. 보라테. 맘에 언니 감사합니다. 뭐가 온다고. 등가 온다. 맘에 언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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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맘에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나. 아 우리 오빠 고마워. 맞다. 근데 오늘 그거 얘기 안 했구나. 그거 얘기 안 했다. 오늘 불침번. 저희 오늘 잠은요. 새벽 6시 아니면 5시에 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새벽. 5시 아니면 6시. 그때 유드리키 할 건데. 어쨌든 기상은 12시입니다. 기상은 어쨌든 12시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 게임에서 이긴 팀이 편하게 자는 거죠. 어디서 자겠어요. 바로 침대빵. 네. 침대빵에서 주무시면 되거나 뒷방에서 주무시거나 하면 되고. 네. 진 팀은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불침번 방송하시면 되고요. 노래는 저번에 노래를 너무 24시간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애들 잠을 못 자가지고. 노래는 불침번 방송하고. 와! 와! 질러님! 와! 와! 질러님! 질러님! 거질러님! 너무 고마워! 진짜 박시로는 잘 수 있게끔. 우리 질러의방이가 도랑이 팀 이겨! 고자고!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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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질러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아 거질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자랑해요. 내가 못 추는데. 어떡했죠? 여러분들 저희 시선 너무 부담스러워. 눈앞에 두 돈만 엉덩이는 좀. 앞에 여러분들 너무 많아. 근데 가요 언니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는 가요가 신 안 신었으면 좋겠어. 오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밭을 좀 올려놔. 와 감사합니다. 거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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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많이 먹고 많이 많이 거절지. 나도 키 커지고 싶다. 고질러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 진짜. 우리 채무. 죄송한데 저희 채무는 언제 오죠? 몇 분 남았죠? 채무 들어오는 시간 언제야? 4분 남았다고요? 채무 그래도 4분밖에 안 남았네. 채무 그래도 4분밖에 안 남았네.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은 노래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시에 전체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게임하고 오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배고프다. 아 이거 뭐야. 나야. 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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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거 살짝 죽어냄새 으악 으악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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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주세요 자 꺼내주시고 박스 가져가 주시고 자 그러면 양팡팀은 짜장면과 순두부까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펼쳐 펼쳐 아이고 미안해 저희가 사실은 여기 주문 요청사항을 하나 적었거든요 제발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3위를 굶었습니다. 인간미에 오소해버렸네. 니네 뭐라고 썼어? 저희는 그럼 그거 알고 있었어. 저희는 장바구니까지만 해놨었는데 대표님! 3, 1, 2, 1! 어쩌라고. 아 쓰던가. 아 난 순두부 먹어야지. 사장님한테 하는 배달 요청이나, 기사님한테 하는 거랑 두 개 다 적었어요. 동그랗게 앉자 우리 다 같이. 와 13분만에 온 거 같은데? 저 커버 샀어. 대표님, 다음에 할 때는 짜장면 빼고 해. 그런 게 어딘데. 저희 일부러 짜장면 안 해. 너무 뻔하니까. 아니지, 아니지. 승부는 냉정하지. 근데 저는 동거동락에서 짜장면 처음 먹는데. 넌 동거동락에 처음 해. 동거동락 안 봤네. 아, 싸이네. 아이고. 알았어요. 근데 너무 추정했어. 방금 표정이. 식사, 식사게 터지면 한입도 되나요? 오케이. 식사, 식사게 터지면 한입만. 인정, 인정. 맛있게 드시고. 지안이의 디너쇼 같은 거 하면 저희 앞에서 재영 같은 거 보면 한입이 있어요. 따뜻해지면 인정. 자, 그리고 정말 잔인하지만 맛있게 드시고요. 치우는 거는 보라찜에서 치워주고요. 밥 먹자, 밥 먹자. 뭘 밥 먹어, 우리 못 먹는데. 밥이 없어. 왜냐면 짜장이나 밑에 물티슈 필요하더라고요. 신문지는 일부러 안 깔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근데 진짜 순두부 누구 아이디어 해요? 내가 배달대 한번 사는데 순두부찌개는 난 비겁을 한쪽도 없어요. 강요리 짜장면이 전매인데. 맞지, 맞지. 물티슈 좀 갖다주세요, 안에. 신문지는 일부러 안 했어요. 대표님 좀 덜어드릴까요? 아니야, 나는 순두부 먹을 거야. 대표님. 나 아니야, 순두부. 디너쇼 해도 되나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시작, 식사. 최대한 맛있게 먹어줘, 진짜. 여기 일 잘하시네. 대형 씨. 대형 씨. 음료수도 있나요? 콜라, 콜라. 물도 없어요. 콜라, 콜라. 헛개수가 어딨까, 재무씨. 아, 진짜 갑옵네. 아, 장난하다. 무슨 헛개수야. 진짜 헛질뻤다. 딱 때리다, 진짜. 벅지거리하고 있네. 슬기야, 제발. 누구야. 양팡이 많이. 고맙습니다, 모모 형님. 콜라, 콜라, 콜라. 근데 얘들아, 얘들아. 순지 팀장님, 지조를 지키세요. 팀장님. 아이고, 이쁜 언니네, 이쁜 언니. 팀. 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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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료수 너무 뻔하다, 김치를 봤어요. 김치. 또 하는거야, 이거 맨투라고 하면 다시 닦을거야? 김치밥 policing 어디갈라고? 야, 이 김치야. 다 나가. 미안합니다. 야, 어차피에 더러워. 야, 어차피요. 김치 무드면 제나 닦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비둘기 건법이거든요. 비둘기 아니세요? 그만 좀 올려 팡아 니 몸에 닿네. 단무지 하나라도 안됩니까? 이거 너무 고파. 식사 식사 한 번만 없을까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이 시간에 짜장면은 와. 너무 잔인해요. 잔인하면 이기지 그랬어. 나 한입만 먹고 싶어. 레민이 시계 일로와봐. 너 애플워치야? 나 이거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 쿠팡에서 시계 존나 이뻐서 샀거든? 레민이 이거 너 껴봐. 이거 애플워치 케이스래. 시계인줄 알고 샀는데 이뻐서. 케이스에서 봐봐. 껴봐. 그걸 또 차고 오셨어. 케이스만 차고 오셨구나. 14,600원이더라고. 14,600원이더라고. 끼 봐 끼 봐. 아 그 애플워치만 빠져? 당장님 보라틴 먹일 수 있는 방법은요? 식사 식사게 주시면 한입만. 아 제발. 스튜디오빠. 스튜디오빠. 과연? 스튜디오빠. 한입만. 스튜디오라버니. 지연입니다. 종이가 짜파게티 하나만 돌려와라 짜파게티 하나만. 와. 아 맛있겠다. 저희 방 오빠들 안 계시나요? 스튜디오빠. 저희 방 오빠들 안 계시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샀어? 와 예린이 한입만. 나도. 좋겠다. 자 과연 예린이한테 한입만을 줄사라고. 대표님 저 이거 돼지라서 못먹는데. 제가 짜파게티 먹어도 돼요? 아니 한입만. 아 한입만. 이거 한입이 나왔다 윤희.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샀어? 약붙지게 먹어. 한그릇은 켰다. 한그릇이요?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샀어? 약붙지게 먹어. 조연이도. 지연이도. 한입만 먹고 싶습니다. 세모도 야무지게 먹어요. 한그릇은 양립도. 애매한 것 같아. 차라리.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샀어? 야무지게 먹어. 아이고 우리 제프로. 야무지게 먹어. 그래 짜파게티 돌려오고. 식사식사에 받은 사람 한입만 야무지게 드세요. 단무지게 먹어. 단무지는 포함 아니죠? 단무지도 주세요. 응. 양이 먹을래. 단무지. 이미 한입 드셨는데 단무지 어떻게 드세요? 아 먹었는데. 아 미래네. 지하리에다. 미래온봐. 감사합니다. 양붙지게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어. 미래야 우리 방금 좋았잖아. 태연언니 한입만. 근데 여러분들 저희 맨날 소고기 먹고 키크레 먹잖아요. 근데 임방은 이게 맞아. 인방은 다마스가 정답이야. 오게 와 깔끔하다. 내 마이크야 내꺼 쓰지 뭐. 진짜 한입만 더 먹고 싶어요. 후루룩 오빠 조용히. 아 이 새끼 뭐하냐고. 후루룩 오빠 조용히. 제발요. 와 맛있다. 후루룩 오빠 조용히. 후루룩 오빠 조용히. 순지야. 순지야. 회장님이 먹고 싶네. 스틸 회장님이. 와 근데 짜장면 냄새가 지린다. 야 얘들아 근데 천천히 먹어. 니네 순두부 먹어야지. 아 그래요? 아 순두부 내꺼야. 순두부 언제입니까? 한입 주고 싶은데 다 먹었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인체부랑? 한입도 가능하죠. 고용히 형 날 잡다니. 와 누구야. 순지. 양무지게 먹어. 아 스틸이 형님 고맙습니다. 로맨스님 채연이 한입 더. 양무지게 먹어. 아니 기름이 뿜었어요. 왜? 아 다 뿜었어. 아니 채연아 너 짜장면 하나 해. 멘트야 멘트야. 저희 가입을 할게요. 나 이거까지. 가위바위보 할께요 저희. 그만해. 고정. 고정. 2호 2호. 실사는 잡사. 양무지게 먹어. 고마워.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엄마 감사합니다. 한입만이야. 아 얘 뭐하냐. 이혼이 일로와 이거 먹어 이거. 자 갈께요 가위바위보 시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멘친 거 가위바위보. 발사. 허루라 허루라. 뭐야 뭐야. 이기면 준대요. 아 진짜?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무지게 먹어. 아! 고인 오빠. 소연이.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무지게 먹어. 안 잎다. 양무지게 너무 맛있다. 동생이 줘야지. 남아 한입도 못 먹었어. 나 배고파. 나 진짜 배고파.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나 까먹어. 송채현 저기 입 찢어집었다. 앞에 나가서. 너무 맛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와 너무 맛있네 와 감사합니다 아 지한이 한입 더 근데 보라티비 더 많이 먹는거 같아 아니 뭐야 다 뺏겼어 아니 다 뺏겼어 배고프겠어요 아니 송채훈이랑 저게 다 먹었어 아 술도 너무 맛있겠다 와 근데 예린이 손으로 짜장 먹는다 인도식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 여기 막내 근데 하람이 서하람 하람이 여러분들 신입들이랑 하긴 먹었어요 하람이 받았어? 너무 먹었어 아 진짜 넌 진짜 저거 우리 최프로 우와 개터 오랭이 하람이 더 주라 한입 더 다홍이가 안먹어서 깨끗한겁니다 대표님 순두부 잘 시켰죠 근데 순두부 너무 늦게 온다 그니까요 아니 사실 순두부 시킨게 순두부 찌개야? 밥도 오지? 아니 모르겠어요 9분내로 온다고 해서 시키고 밖에 비온대 9분이면 온다고 했다고? 9분에 라고 써있었어요 아니 잠깐만 최연씨 턱에 아직도 그게 있어 아 이따가 먹는데 이따가 아 그래?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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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서 우마루 한입돼 하람아 혹시 나이가 9998 내가 언니야 우마루 은근히 그런거 따지더라 내가 언니야 우마루 뭔가 썩은 파인애플같이 생겼다고 약간 마트에서 그 이차라 상한거 앞에서 아 근데 이제 심장은 안갖해 그러니까 어노잉 오렌지같이 생겼어 근데 마루 되게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 맞아맞아 만두같이 생겼어 헤이 에프라는 해 우리 잘 먹네 레민이 단무지 남은거 주면 안되네 이쁘다 저한테 나 그래요 그거 너 가져 멋있다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팔았다니까 에파이지도 딱 맞아요 당연하지 에프로 치우긴 딩 맞네 맞는 딩 단무지 줘도 돼요? 저 신거 좋아해서 단무지 좋아해요 단무지 먹어도 돼요? 진짜 많이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여기 양파 하나 있어요 진짜 많이 해줘야지 채보 오빠 김치 다 떨어졌어 김치 다 떨어졌어 하나 더 달라고요? 다른거 뭐 필요하세요? 콜라 콜라 여기 지금 너무 맛있네 내가 봤을때 순두부 오면 얘네 난리 날 것 같아 나도 일부러 짜장 안먹은게 밀가루라서 차라리 순두부 국물 백반이잖아 근데 그것도 올거 아니야 기본 반찬 순두부가 근데 느끼한거 먹고 딱 매콤한거 하나 심지어 초당일라매 그치 나 이거 짜장 한 입만 먹을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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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팀 일부러 순두부 시켰네 이렇게 좀 텀 주려고 왜요 왜요 왜요? 진짜 누구 피겨서 순두부 너 먹었잖아 너 귀여워 너 먹었잖아 홀슬리 시켜봐 짜장 맛있네 여기 맛있어요 맛있겠다 다 먹었어 김치 어디입니까 여기 네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네 음료수 어디입니까 또 먹고싶어 배고파 네 누구네 집으로 간거 아니야? 순지네 집으로 아니 이렇게 안올수가 있나 저번에 잘못시키지 않아 근데 아까 우리 댄서신고식할때 너네 화면에 자막봤어? 네 존나 그거 같았어 옛날 감성 어 옛날 에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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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타이밍이 존나가 꼈더니 누가 이렇게 밀어냈는데 저리 밀어 그거랑 슬기언니 나한테 강한 감자 봤어 잘 보이란 말이야 잘 보이란 말이야 맨날 나 춤출 때 강한 남자래 쇼쪽이한테 잘 보이란 말이야 빡세다 근데 순두부는 웬만한 음식보다 늦게 온다 그러게 누가 조용히 방한 시켰죠 네 아니라고요 이거 강룡에서 가져온거 아니야 아니 나 끓여놈거 다시 끓여서 오는 줄 알았는데 배고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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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닭김으로 살아내야 선배님들 한입씩 드셨지 않았어요? 위에서 위가 아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방 방 방 방 비상으로 노래야? 아니요 바나나 아이가 오 마이걸 아 그래요? 나는 너가 부른 노래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슬픈 소식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순두부 아직 배달 시작도 안했습니다. 언니 집 앞으로 부른거 아니야? 누굴 바보로 안아! 근데 9분만에 온다며? 거짓말이었네. 거기 배달 내용에서요? 주문을 받는데만 9분인가 보네. 우리가 3일만에 굶었다는 글 안정속을 해. 진짜 그만 봐. 3일만에 굶었다가 아니라 3일동안 3일만에 굶었다가 할거에요. 이 때문이잖아. 원래 그래 누나야. 거두둘미! 거두둘미 정확한거 뭐라고 했지? 거절두미! 거절두미? 그리고 최모오빠를 첨가했대요. 첨가! 최모첨가! 어? 취소하더니 뭐지? 아 눌렀냐고? 아니요. 진짜 오고있어요. 아직 배달치다가 안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 이제 이거 못먹고 다음게임 들어가면 텐션이 떨어지지. 왜냐면 이제 다음게임부터는 몸쓰는게임도 있거든요. 대박. 양팡팀! 지금 순지팀 2대2 와 근데 박빙이긴 하다. 배고파. 배고프면 손톱이라도 먹어야지. 손톱은 순지가 먹어야지. 손톱 먹어야지. 손톱 먹어야지. 저는 근데 안먹어도 되는게 종종 각질 먹고 하면 되거든요. 단무지 다 먹었어요? 나는 다 먹었다. 아직 순두부 안왔어요. 대표님. 게임 앞으로 몇개 더 남았어요? 게임은 많지. 일부러 유두님께 준비했어. 순두부집에 채팅치셨는데. 두부가 떨어져서 콩을 갈고 있다고. 그럼 내일 오는거잖아. 오늘 게임은 유두님께 준비했고 다홍이랑 돈바니가 또 도와줬습니다. 돈피디옹피디. 다홍이랑 돈바니가 진짜 많이 도와줘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다 저희 팀이네요. 그러게요. 게임 참여를 못하잖아 대신에. 왜냐면 남대사람은 못하잖아. 그렇지. 아니야 근데 참가해도. 그건 빼야지. 닳을거 없어? 잘하니까. 잘하세요. 밥게임은 점수가 안올라가죠. 그냥 밥이죠. 다 먹는 것도 행복해요. 미밥 미밥. 짜장면 남았는데 혹시 한번만 더. 뭐가 남았어? 진짜 남긴 했는데. 진짜 왜 안먹어? 야 슬기꺼 찍어봐봐. 언니 왜이렇게 안먹어? 슬기 왜이렇게 안먹어? 카메라 찍어봐. 오늘도 인형으로 롤링테이크 하나요? 맛있겠다. 왜이렇게 안먹어 슬기? 남는거 먹어도 되지 않나요? 도발인가? 그냥 못먹지. 슬기야 왜이렇게 안먹냐고. 배부르다고? 근데 슬기언니 원래. 슬기야 미안해. 두부 없어서 강판에 갈고 있어. 기다려줘. 아니 맷돌이라도 갈지. 뭔 강판이야. 빨리 빨리 좀 갈아주세요. 3가지 매는거 먹어도 되나요? 바닥에 살짝 흘린거랑. 야 그건 좀 그렇다. 바닥에 흘린거를. 매우 먹을 수 있어요. 야 그건 좀 그렇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바닥에 흘린거를. 아 근데 임재민씨 한번도 못먹었어요? 그러니까. 조롱. 조롱이에요? 조롱으로 돌려요. 아 맞다 보니까. 모를 수 있다가 순두부 왔을때 먹을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순두부가 나아요. 왜요? 지금 또 몸이 식은것도 먹잖아요. 순두부는 국물 한입인데. 순두부가 나아요. 못 먹을건데. 다 매가지고. 모르잖아요. 나 배가 많이 고파서. 며느내야. 아니 아까 밖에 나왔을때 나한테 보쌈 시켜라. 피자 시켜라. 존발 시켜라 그러더니. 먹고 싶은거. 일단 좀 지게 하려고 했는데. 다 짜장면 시키더라구요. 역시 새해. 저요? 아니야 아니야. 죽을뻔했다 방금. 보나는 잘. 보나 먹었지? 네. 좋았어. 신입주체. 살 빼야도 안돼서. 어떻게 니네는 들어오자마자 동거동락이다. 첫번째 컨텐츠. 그러니까요. 힘들긴해도 친해지긴 좋은거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어때? 알고니까. 힘들잖아. 안 돼. 즐거워. 즐기고 있을거야. 거짓말 치지마. 밖에서. 밖에서 언니 살려주세요. 백사 안했어. 아니. 아 뭐야. 이루완 님. 아이고. 아이고. 멋있다. 아이고. 아이고. 드림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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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 그럼 순두부 언니 예약할게요. 마우현님 감사합니다. 이준은이 잘할게요. 짜장입니다. 뭔소리에요. 순두부가 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난 순두부. 당연히 짜장이지 말자. 아니 음식이 없는데 무슨.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짜장면도 잘 먹어요. 안 궁금해요. 배고파? 배고파요. 우와. 주진다. 주진다. 우와. 짜장면. 라면. 나 순두부. 내가. 내가. 순두부. 우와. 순진아 저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봐. 끝났다.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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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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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님 죄송해요. 나이스. 바베님 진짜 죄송합니다. 끊는아야. 며칠글번노. 끊어 끊어 끊어. 며칠글번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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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다 먹어? 나도 내 손으로 먹을걸. 국물인데. 나도. 먹고싶어. 성희야. 체할라. 먹고 꼭꼭 씹어? 와. 잘 먹는구나. 나도. 전혀 안싶어요. 끝. 끝. 라면 먹어. 라면. 라면. 개맛있겠어. 아. 순두부찌개 먹을걸. 순두부찌개. 순두부 먹고싶다. 야무치다. 어. 라면 먹어. 라면 먹어. 나 먹어. 요민거 먹어. 요민 먹고싶대요. 저 뭐야. 너희 왜 라면 안먹어? 너희 먹으라고 부린거야. 순두부찌개. 진짜? 네. 순찌. 순찌 먹어야 돼. 순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죠? 라면 왔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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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고싶다. 진짜. 보기 겨워가지고. 라면 치워야 돼. 이거 지금. 수찌 먹어야 돼요. 저희 팀끼리 미니게임에서 먹을까요? 그래. 팀끼리. 니네끼리. 이거. 의미게임 한 번 가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똥 어렵게 앉아 우리. 가위바위보 해. 도전해. 도전해. 아니 나를 안 넣었잖아. 반반 나눠. 반반 나누자. 반반 나눠. 저 안 넣었다니까요. 가위바위보.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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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가위바위바위보 하지마. 순부하려고 할게. 삼행시로. 내가 삼행시로 할건데서. 내 기준이야. 내가 인정해야지 먹을 수 있어. 네. 삼행시. 대표님 불어요. 2행시도 돼. 네.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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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 주세요. 빨리 외치세요. 이걸 안한다고. 손질. 자. 참 먹고 싶습니다. 2. 이것도 못 먹으면. 나. 나 억울해서 어떡해. 투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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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이. 와. 차장면 먹고도 별거 안 불러.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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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잘 몰라. 뭐 차장면. 왜요. 왜요. 왜 차장면. 한나. 자. 다음 갑니다. 와. 자. 손 들고 왔다. 고맙습니다. 자. 짜장면으로 삼행시. 짜장면 삼행시. 2차전. 빨리 먹어. 뜨거워요 뜨거워. 아까같은 과와를 하고 싶죠. 이거 한입이에요? 의리게임 아니고 한입입니다. 의리게임 의리게임. 의리게임. 의리게임이에요? 의리게임. 자. 짜장면. 한입 아니야 의리게임. 송채혁. 짜. 짜증나네. 짜증나네. 장. 장난하냐? 장난하냐. 면. 면 좀만 더 안겨줘. 인장. 잘해 잘해. 한나 더 해줘봐. 세번째. 카메라. 와. 미쳤다. 가. 2호. 가.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메뚜기 같네. 탈락.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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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이 드실 수 밖에 없네. 이렇게 많이 드시겠어. 최현준 삼행시 채. 아이고. 땡큐요. 아니 근데 니네 할 필요 없다. 순찌가 니네 안좋아. 아니 면 진짜 좀만 남겨줘. 아니 밭 아파요. 이 오빠들. 맞아. 순찌가 남겨줘. 줄 생각이 없다. 아니 심장님. 언제까지 먹어. 라면으로 이행시 해. 라면. 면. 탈락. 야. 나 손바 남겨줘. 생각하겠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질 있다. 소자 좋습니다. 남을 것 같네. 진짜 소당 소자도 진짜 좋아. 여기 보세요. 어? 근데 이거 짬뽕 국룰된다. 그래? 약간 좀 메뉴한 것 같다. 짬뽕 맞아. 젓가락 주세요. 맛있겠다 냄새. 냄새가 미쳤어요. 여기 어디야? 대박이다. 그만 찍어요. 그만 좀 해. 정신 나갈 것 같아. 여기는 김치 있어요. 김치 리필 해주세요. 숟가락이 없어도 돼요. 숟가락에 격가락. 근데 내 숟가락은 어디갔지? 와 진짜 맛있다. 김순진아 인공 눈물 있어. 격가락 필요하십니까? 여기 여기 여기. 하나씩 주세요. 냄새 미쳤다. 밥도. 젓가락. 젓가락이 없어. 젓가락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여기 맛집 시켰네. 제모씨. 오빠 먹어. 오빠에요 저요? 우리 제파. 식사는 참 샀어? 야 어떻게 먹어? 류린아. 고마워 류린아. 엑스. 네. 잘 먹을게. 고마워. 식사 식사 나오면은 있나요? 고마워. 아 개맛이다. 진짜 맛있다 근데. 아니 순두부 누가 시켰어? 순지 언니가요. 순지가 확실히. 순지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와 개맛이다. 순지가 비킨 순지. 순지 이행시 순. 그만해라. 아 개맛이다. 이거 콩콩으로 닦아야겠다. 아 개맛이다. 아 근데 진짜 초당순두부여서. 되게 약간 부드럽다 뭔가. 아니 진짜 맛있어. 뭐야 이 사람. 적당히 매콤해요. 나 설리언니 아니었어 여기. 그 짬뽕국 누구네. 대표님 라면 남았는데. 버려. 종이가 라면 가져가. 한 번 더 해요 삼행시. 삼행시 한 번 더 시켜주시면. 네. 계속 체험주 생각하고 있어요. 야 야. 음식 먹는데 불편해. 너희 뒤에 가야. 소파 앉아있어. 와. 솔직히 진짜 맛있는데. 아니 짜증나서. 밥을 버린다고. 밥을 말아봐. 순두부 먹고 싶다. 나 진짜로. 나 라면을 아무거나 먹고 싶어. 나 진짜 아무거나 하라고. 순두부가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부가. 안 물어봤어. 근데 여기 오징어도 있다. 우와. 와. 대기실에서 몰래 먹다 걸리면. 팀 점수 마이너스 1점이다.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 쐈어? 양부지게 뭐. 어. 놀랐어 오빠 조용히 돼요. 조용히 돼요. 한입 한입. 조용히. 조용히. 어. 한입 해 한입 해. 조용히 도요. 야 앞접시 한 번 더 줘라. 앞접시. 나 왜 져줬지.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 쐈어? 양부지게 뭐. 아이고 우리 제프로. 와우.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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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이야 한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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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 쐈어? 양부지게 뭐. 이거 이용해 마. 조용히 또 한입 한입. 여기다가. 아니 이거 먹을래. 너도 마셔. 말하고 마셔. 말하고 마셔. 용희도야. 야 너네 이거 밥. 이거 한개도 다 먹어. 응. 나한테 꾸준히 먹고 싶어.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 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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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우. 아우. 플멘. 플멘. 감사합니다. 아 뭐야. 플멘 감사합니다. 얘들아. 한입만 할거면 내꺼 먹어. 내꺼. 애들 주고. 여기서 한입만 해. 고맙습니다. 플러스님 고맙습니다. 플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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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밥을 너무 맛있게. 이예언니 대빤 나왔어. 이예. 야 이거 꺼간거 한입만. 대강이라고 알았어. 잠시만. 야 한입만이야. 너 우리 계속 먹으면 안돼. 마시는거 가능하잖아요. 한 번에. 지금 시키는중이에요. 세연이도 맛보고 싶습니다. 플멘. 아니. 사장님. 좀 더. 사장님 비빔밥 만들어. 고찌 먹고싶대요. 순지 지금 배부를 듯? 지금 밑반찬으로 비빔밥 만들어. 와. 이 와중에 채모님. 너무 돼. 임채모 이렇게 열심히 음료수 나르고. 채모 오늘 너무 짠하다. 여기 어디에요. 점심 음료에요. 아이고. 우리 제프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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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먹어 이거. 야 이거 진짜. 을맨. 을맨. 와. 플러스님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줄게. 아이고. 큰거 말고 큰거 먹을게요. 왜.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 잡 잡서. 와. 2원이 두의. 아이고. 감사합니다. 풀멘.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 잡서. 양구찜이 모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도 먹어보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앞 잡지. 앞잡지. 플멘. 풀메, 풀메, 풀메 아, 잠깐만. 야, 조현이. 한입만 맞아? 맞죠? 여러분 얘 지금 한입만 맞아요? 맞아요? 음식에서 이불 안 때면 한입만 해. 맞아? 통화이다! 고맙습니다, 형님. 맞아? 어깨, 알았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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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근데 조현이는 어제 보니까 선글락에서 끼는 게 별로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홍콩 쇼핑하는 사람처럼.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조현 언니 뭔가 이뻐졌어. 이뻐졌어. 아니, 진짜로. 옛날에는 이정도 아니었거든. 어, 나 더 먹을래! 어, 어. 나, 나 더. 나 더. 민수 오빠. 아, 너 진짜 단순하다. 먹을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체크. 식사는 잘 썼어? 양붙이게 먹어. 웅! 웅! 고마워! 이거 한 번에 가야되죠? 어. 한 번에 가야되죠? 음식 입 안되면. 한 번 보여드리세요, 안에. 와, 괜찮아 괜찮아. 한 번에. 한 번에 쭉 가. 오케이. 입 닫으면 안돼요. 대박. 아! 끝! 끝이야! 뭐해! 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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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쟤무 웃길라고 포기했다. 그러니까. 역시. 쟤무 여러분들 한 번 웃길라고 밥을 포기했다. 역시. 역시. 역시 미제이야. 에능 욕심 지렸다. 한 번 웃음 주려고. 지렸다. 혹시 한 번도 없겠죠? 뭘 한 번도? 없겠죠? 많이 먹지 않았어 너네? 저희 잘 먹어요 근데 다음부터 넘다고 불렀어요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 진짜 뜨거웠어요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근데 짜장면 먹고 먹고 짜장면 먹고 좀 느끼했는데 얼큰해 진짜 맛있다 지아들 그러다 죽는다 너 미안한데 나 개 기운이 없어요 안돼 안돼 수주가 와가지고 바지 빨고 왔더니 순두부찌개에 수주 안된게 없네 이거 우리 셰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부찌개 먹어 먹자 예린아 뭐야 진짜 강하세요? 나만 하고 싶었는데 슬기야 먹어 니꺼 왜 없어? 니꺼 있잖아 너 이겼잖아 나 갑자기 배불러요 보은아 이거 0.5 이거 먹어 언니 이거 0.2 먹으면 아니 근데 슬기는 누가 2땐 먹으면 아예 수저 이런거 있으면 아예 먹어 세척해따아줄까? 우리 세척 좀 해줄까 나 진짜 웃겨 와 와 너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맛있어 그래서 국물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셰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부찌개 먹어 와 다리 잡은킨을 먹어라 양 류닝어 류닝어 류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여기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안되겠다 순지 억지로 먹여야겠다 와 은지야 일로와 여기 순지 조숫간 아이고 우리 셰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부찌개 먹어 오 아니 스티럿받은 숙제 식먹으면 안될까요? 채무 하나 먹게 해줄게 채무 먹어 어 진짜요? 어 고맙습니다 형님 와 조용희님 점점 섭니다 와 입이 점점 섭니다 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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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게 두입 크게 두입 아주 크게 두입 음 공기먹방이야? 아 아무것도 안보이네 빨리 문 열어놔 맛있게 안보으면 더 먹으면 더 먹 neon مر 뭐 5000 durum видно 아니 진짜 여까 되게 원합니다 removed 하구 SMS 긁중 이야 맛있겠다 와 읫platte 얌거 아 visualize 아이콜 이쁘 letting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어야돼. 원래 두입이야, 두입. 한입 더 먹어야돼. 여기 두 명은 뭐야? 끈 따기가 안 와? 여기 두 명은 왜 안 보여? 이거 우리 집으로 작았어? 어떻게 먹어? 야, 주연이 내려놔. 이거 한입만 아니야. 이거 안 떼어져요.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한입만. 안 돼. 그만. 이게 무슨 한입만이야. 순지야. 말이 안 돼. 유투리야, 살찌겠다. 새끼들, 너희 터져도 못 먹어. 놔! 우리 새끼 잘 먹는다. 이게 뭐야, 이렇게 먹고 있어. 봐봐! 근데 진짜 아빠 같아. 한입 더. 한입 더. 한입 더. 손해보는 작가인데? 여기도 사람 있어요. 여기도 관심 한 번만 가져주세요. 여기도 사람 있어요. 저도 입이 있어요. 저도 먹을 입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잘생겼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감사해요. 밥을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네. 맨날 우리 평소에 그냥 먹어! 하고 막 소고기 먹고 킹크랩 먹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막 못먹게 하니까 진짜 존나 맛있네.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됐어요. 인생 살면서 제일 맛있었다. 순지야 행복하지? 한입 더 먹자. 한입 더 먹자. 인정! 한입 더 먹자. 좋아. 그거 먹고 한입 더 먹자. 한 그릇 다 먹기 어때? 억박. 맛있게 드세요. 나 틀딱 같은 소리 하나 해줄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잘 나가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걸로도 재미있어. 왜? 대표님. 왜? 그러니까 먹는 게 풍족해지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걸로 장난 못 치죠. 왜냐면 못 먹고 살았어. 맞는 말입니다. 예. 진짜 막. 배 꺼진다고. 이거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잘 샀어? 야구지게 뭐. 대표님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나 맨날 그 소리 듣고. 우리 아빠 맨날. 소말리아 얘기하면서. 다리 떨면 붕 나갔나 하는 것도 소화될까봐. 한입 더 있대. 나 세입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입 반대 떴셨어. 좋아요. 고마워요. 좋네. 행복하지? 뭐야? 양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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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 입으로 치워도 될까요? 자 카메라 앞에서 치우세요. 제 입으로 치우는거 안되나요? 오케이! 치우겠습니다. 입으로 치우는거 말고요. 아세요 바닥도 좀 닦아줘서. 자 양팡팁은 비켜주세요. 치우기 편하게. 입으로 치워도 되는거에요. 입으로 인정이냐는데요? 대표님! 안돼. 아 왜 이렇게 양심적인건데? 낚인거 봐. 아 진짜. 어 방금 핥힌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코끝에 물은거 같은데? 이 쓰레기 묻혀놓고 나 뒤에가서 먹어요. 그렇게 깨놓고 짝 확인하시면 안돼요. 좀 이따 야식은 반대로 늦게 오는 팀이 승깁니다. 어? 배달 배달이 되죠? 아이고! 아이고! 민수님 감사합니다. 좀 이따 야식은 늦게 오는 팀이 승긴데 그거 안돼. 주문 메세지로 늦게 갖다주세요. 그거 안되고 순수 주문으로. 아니 내가 치우면서 한입만 먹으려고 했다. 근데 촉촉이랑 칙칙이가 계속 보고 있어. 아니 이유야 너 그거. 아 안되지. 당연히 안되지. 야 너 지금 대놓고 부정행위를. 그게 아니고. 죽을래? 그게 아니고. 아니 이러면 안된다는거를 말씀드린겁니다 여러분. 그럼 안된다. 당당하게 지금 하죠. 구이 오빠 풀맨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빤 돌아. 알았어. 씨쿱댕 할게. 고마워. 다시 주워 키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도 피해갈 수 없다. 다시 자고. 씨쿱댕 나이스. 여러분 먹고 이렇게 쇼파에 눕는게 개꿀인거 알죠?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와 근데 버라틴이 꽉 튀긴하겠다. 개꿀 밥도 늦게 오고 못 먹고 근데 못 먹었는데 치우고 아버지들이 왜 맨날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저번 동거동락 때 이 팀이었잖아 이 치우는 팀이었잖아 잠깐만 야 이런 맛이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난 동거동락 두 번 다 못 먹었어 난 두 번 다 먹었어 치우러 나가실 때 앵그를 가리지 마세요 그치 조필패 맞다니까 조현 누나 두 번이어서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정도면 조필패야 맞죠 여러분? 채모씨 밖에 기름때 다 보여요 깨끗이 하세요 그거 민양아 빨리 빨리 치워봐 그치고 하세요 너의 내 곁에 붙잡아 둘래 탕탕탕으로 탕탕탕으로 터부르답다 탕탕탕탕으로 탕탕탕으로 낚시 월정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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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야 너 때문에 탕후루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탕후루까지 먹어야겠다 탕후루 인정 우리 둘이 최근에 탕후루 미쳤는데요 여기 묻었어요 안 보이나? 여기 묻었어요 탕후루 신개념 탕후루 엑셀 탕셀 탕셀 갑니다 탕셀 탕후루 너무 예쁘고 가방이 예뻐 마루야 너 염색을 더 한거야? 빠진거야 빠진거야 색 이쁘다 잘어울린다 약간 잔디인형 저번에 송채룬 누나 보이더라도 이번에 양팡 누나 보이더라도 이번엔 양팡 누나 보이더라도 마루 머리 위에서 앞으로 치워 왜 이렇게 따라해 욕망? 야망? 잔디인형 같아 잔디인형 마루 머리 위에서 드라이버 샷 하고싶어 드라이버 샷 뭐라고? 골프 골프 삼백이라도 날리고싶다 너 웃기만 하지 말고 다른걸 해봐 나 지금 사실 조금 졸네 싸운다 싸워 잠개기 해줄게 잠개기 해줄게 잠개기 해줄게 잠개기 해줄게 졸렸다고? 전혀 전혀 내가 잠개기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잠 닦게 해줄게 잠 닦게 해줄게 유연해 왜 이렇게 유연해? 왜 이렇게 유연해? 아니 뭐 연체동물이야? 슬라이드 같다 슬라이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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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빡대로 아니야 언니 그거? 빡대로 언니 그거 저런 빡대로는 없습니다 저희 팀 6시까지 화이팅해서 자야돼요 인정 오늘은 진짜 잘거야 오늘은 또 이게 세대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나야 내일 또 컨디션 올려가지고 내일까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지지 않는 마인드 무조건 이기도록 해야죠 우리가 앉은 마 앉은 마 어차피 괜찮아 새벽에 저희 다 앉아요 저희 다 앉아요 낮에 자야돼 낮에 자야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동과동락때는 노란팀이 앉았죠 그쵸 이번에는 보라팀이 앉아야돼요 그치 맞지 그게 맞대 색깔이 겹치면 안돼요 그쵸 그쵸 안돼 안돼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뭐죠? 보라팀 너무 쉽네요 하하하하 이지이지 부피승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2대2야 지금 방심하면 안된다고 아니 니 아까 전에 솔직히 웃기려고 니 지금 그랬지? 탑사 할 때 아니요 진지심으로 했는데요 우리 2대2야? 2대2야 안돼 우리 지금 진지하게 해야된다고 아니야 근데 현준이는 진지하게 해야 웃겨 아니 난 근데 항상 진지해 난 항상 진지해 맞아 난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해 항상 근데 쟤는 그게 웃기기는 해 요즘 물올랐어 현준이 내가 그렇게 한 명이 빼주고 한 명이 싸우라 했는데 아니다 반만으로 해야 빠르다 이러더니 아유 정말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에휴 아니 근데 우마루가 옆에 있어서 그래 나에게 마루까지 가 내가 뭐했는데 그럼 말투가 싫다 너 뭐했는데 솜솜이 난 화가 너무나 아 이제 밥 먹었으니까 몸쓰는거 하면 재밌겠다 현실 철권 이런거 근데 나올 때 되긴 했어 약간 소화시킬 겸 다음 게임 뭔지 궁금하긴 하다 진짜 막 굴리기 이런거 했으면 좋겠다 갈 굴리기 나 이긴다고 아이고 아이고 바로 담타하라고 앵보호 119이 감사합니다 갔다와 담타시 시원하게 해 그냥 슬기 주세요 슬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 안녕하십니까 추들도 있을까요 슬주 있을까요? 슬주 추들 안녕하십니까 세무입니다 누구시도 설거지하고 배수그릇도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없나요? 불타올라 벨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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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꺼 아니야 갔다와 갔다와 탕 탕 탕 탕으로 먹으면 너무 좋겠다 불타올라 벨라누 벨라누 언니 줄닮이래 줄닮 불타올라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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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가요 옆에 다홍 아니고 레민이요 레민 편물에 다 가면 좀 그래서 오니오 채워야지 근데 채무씨 손에 물 묻은거 좀 잘 닦고 와주시면 안돼요? 이거요? 이거 다 씻었어요 씻고 말린건데 아예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죽여버리시네요 밥도 못먹고 그릇 닦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땐 그래요 원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비벼야죠 열심히 비벼야죠 열심히 비벼야죠 열심히 하면 당신도 금벤지 받은지도 몰라 와아 아 킹받아 동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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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네 선배님 꼭 금벤지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꼭 받겠습니다 오빠 지금 빨리 갔다와 갔다와 자 갔다오세요 빨리 갔다오세요 다녀오십쇼 네 다음 게임 이제 해야됩니다 대표님 화장실풍은 몇개인가요? 무슨 화장실풍이야 무슨 화장실풍이야 무슨 화장실풍 그냥 갔다와 네 그래 자 10시 25분이니까 10시 30분까지 네 각자 5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찍 가야해 다 다 다 같이 나가도 돼 다 나가면 아까도 2명 남아있었어요 이거는 기다렸다 나가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상관없어 얘들아 5분은 편하게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동거동락은 다음날까지 가져가는거라 이게 막 계속은 못해요 그렇게 맞죠 한 번씩 풀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톡입니다 저희 피크는 새벽 2시로 봅니다 저는 인정 2시부터 자기전 6시까지 그때 또 힘주고 해야 장기전이에요 맞아 근데 네 정말 신기한게 뭐냐면 뭐죠 이런거 할때마다 각자 캐릭터가 나온다는게 되게 신기한거 같아 왜냐면 좀 길게 방송하면 확실히 캐릭터가 나오는거 같아 왜요 누가 보였어요 캐릭터가 아니 뭐 사실 지하니같은 애들은 이럴때 제일 뭔가 보이잖아 맞아 우마루도 보이고 그렇지 그리고 신입들 적응 못하는거 두 눈에 보이잖아 적응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막 이겨내야지 근데 난 너무 웃긴건 기래민이 들어온지 얼마 안됐잖아 근데 생각보다 넌 되게 빨리 적응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약간 지금 누워있는거랑 보면 약간 왕보 느낌 나요 지금 아니 나랑 한 1년안에 같아 큰원이야 큰원이야 편원이야 네 되게 까탈스럽고 단체생활 잘 못할거 같은데 은근히 쟤도 잘하더라고 약간 성격이 무뎌서 그런거 같아요 그런가봐 네 맞아 맞아 민이형이 좀 먹었어 그래도 저야 한 세입정도 먹었어요 그래도 세입 먹었어? 네 왜왜? 아 비온다고? 비 많이오니? 네 보슬보슬? 오케이 오케이 비와서 순두부가 늦게 왔나? 그 진짜 합리적 의심이야 짜장면은 전용 그분이 있어서였나? 아 순두부가 왜이렇게 늦게 왔지 분명히 9분내로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었는데 한개의 국은인가 봐 그걸 믿어? 그런다봐 그걸 믿어 허위가 없네 허위가 없네 아 근데 순두부 너무 좋았어 진짜 맛있어 진짜 입까지 많은 느낌이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고마워요 웰컴 언니 좋아할때가 아니야 언니도 잘 먹었어 제가 선택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선택 네 내가 친절이니까 아니야 같은 자작면으로 재미없어 근데 민양이가 정치를 잘하네요 아까도 순지 언니가 시켰다 민양이가 좀 남타운에 있기는 해 순지 언니가 민양이가 좀 애가 팔랑팔랑 걸어 안으로 신발 안으로 나 안으로 신발 안으로 괜찮아 민양이 일단 새벽 화장실 야 서아람 너 일로와 앞으로와 그대로와 빨리와 빨리와 앞으로가 카메라 앞으로가 카메라 앞으로가 빨리가 입안에 그거 뭐야 앞에 봐 앞에 봐 뭐야 뭐야 핫브레이크입니다 어? 핫브레이크입니다 뭐라고? 핫브레이크 핫브레이크야? 핫브레이크 맞아? 네 알았어 인정 어? 그리고 먹고 와도 돼요? 핫브레이크는 먹어도 되지 뭐야? 뭐야? 어? 아니 식사는 좀 그래도 니네 당 떨어지는 거는 뭐 먹어도 되지 핫브레이크 당은 먹어야지 여러분들 당 충전은 인정이 돼 깜놀랬네 근데 밥은 안 되지 하람이 지금 롤러코스 타고 있는데요 아니 저거는 24시간 먹으라고 둔 건데 아 이 새끼가 진짜 이씨 하하하 아니 야 그건 쫀누기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하실라고 지양아 그거 유통기야 지났어 어 그거 유통기야 오빠도 지났다 빨리 먹으라고 거지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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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 남았습니다 거지얀 자 1분 남았어요 1분 내로 와주세요 레미나 빨리 레미나 얘들아 그렇게 들고 오는 건 노인정이야 방송의 방에는 빨리 들어와 레미하 얘들아 그렇게 들고 오는 건 노인정이란게 방송의 방에는 레미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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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빨리 와 너무 많이 들고 오지마 두루와 레미나 아 참 30분 레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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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하 다 왔나요 네 자기 팀 아는 사람 화면에 나와 화면에 여민향님 초코파이 먹어요 여민향 초코파이 먹어요 30분입니다 문 걸어 잠그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부터 못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못 들어옵니다 다음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예이 다음 게임은 이미 시작됐죠 뭐 못 들어온 멤버가 더 많은 팀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습니까? 네 단 한 명이라도?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인정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게임 공개할텐데 여러분들 어느정도 식사하셨죠? 네 종이가 모바일폰 갖고 와죠 이 게임은 두 돈반이 추천해 준 게임입니다 참고로 밖에 지금 비옵니다 네 자 모바일폰 들고 와주세요 와 뭐야 자 최윤주씨 예 받아서 로그인 좀 해주세요 자 모바일폰으로 비범방을 켤겁니다 제거 아이디로요 네 켜주세요 어차피 비범방이니까 자 두둠맛이 어떤 게임인지 말씀해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임은 새로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또 야외 컨텐츠입니다 야외 컨텐츠고 간판찾기 게임입니다 와우 자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팀에 각 팀에 세명씩 선정을 해주시고 세명씩 선정을 해주시고 각각 비범방을 키고 밖으로 나갈겁니다 모든 간판에 있는 글씨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네 이때 찾아야 할 주제를 드릴겁니다 네 드릴거고 그 멤버 주제가 따로 있구요 아니야 적초가 한명씩 나갈거야 동시에 안나갈거야 네 야 뭐 안했는데 노잼거린 이 새끼들 저 새끼들 싹 블랙해라 저 짜증난다 어? 야 예? 야! 나가! 아직 안했잖아 아 텐션 올린다 했어? 아니 봤어? 습관적으로 그냥 노잼 올리고 있어 동발이가 뭐 해? 동발이가 뭐 해? 동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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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노잼 빌면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해보고 노잼 빌면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동발이 동발이 가자 동발이 가자 자 잠깐만 자 그래서 한 팀 한 팀 나갈건데 동발이가 얘기한대로 이제 간판 게임인데 내가 좀 수정을 한게 각자 팀별로 나가서 뭘 찾아오면 되냐면 최근에 멤버 이름 찾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글자씩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는데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아에서 아는 찍어요 본인의 핸드폰으로 방송폰 말고 개인폰으로 찍어서 촉촉이한테 보내줍니다 한 글자씩 확대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최간의 이름을 완성하는 팀이 승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한 명이라고 자 근데 중요한데 중요한게 잘 생각해보세요 어 저희는 김순지 찾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송채연하고 최현준하고 뭐가 겹치죠 채 채가 겹치죠 그럼 우선 채를 발견했다 그럼 채는 찍어넣는 거예요 최대한 더 빨리 모으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최대한 많이 멤버 이름으로 아니요 빨리 모으는 팀이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마루 대장이잖아요 우마루 대장을 찾을 필요가 없죠 우마루만 찾아도 돼요 아니요 우마루 대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우마루 대장을 찾으려고 하죠 2호를 찾아야지 아 아니 아무나 먼저 완성하는 팀이 승리라는 겁니다 같은 팀? 아니요 최간의 전체 최간의 멤버 이름이 아무거나 발견하는 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최간의 현 소속되어 있는 누구든 최군 두 글자도 되고요 우마루 대장 다섯 글자도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마루 대장을 찾을 이유는 없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서초회관을 나갑니다 나가서 방송폰을 한 사람이 들고 한 사람은 핸드폰을 들고 방송폰으로 찍어야겠죠 사진을 찍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있어요 타가 우리 멤버 중에 예를 들면 우타로 대장이라고 쳐 그러면 타를 확대해서 타만 찍는 거예요 그걸 촉촉이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됐습니다 차 없으시죠? 차 쳐도 되나요? 설명 설명 아 잠깐 나 너무 혈아 부르네 어쨌든 어쨌든 계속해 가 최간의 멤버 단 한 명이라도 이름을 완성을 시키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 김순지면은 여러분들 간판에 김이 있으면 김을 확대해서 찍고 순이 있으면 또 찍고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가면 되고 그렇죠 굳이 한 명은 지정을 안 해도 가는 와중에 가가 있다 그러면 민가위에 가가 있으니까 가를 찍어두자 두가 있으면 두 번만 해도 돼요 자 잠깐만 스톡 신문지 안됩니다 아 자 말씀드릴게요 간판 그리고 표지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 아 표지판 뭐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신문지 이런 게 안되고 간판 그리고 표지판 뭔 말인지 알죠? 금연구역 이런 표지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실제로 제가 어제 주변에 있는 간판들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너무 멀리 안 나가셔도 됩니다 차 번호판은 안됩니다 참고로 차 번호판은 남의 차이기 때문에 간판이랑 표지판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송채연 뭐 하트 이런 거면 하트까지 완성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 질문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방금 말했지 송채연의 채만 찍어도 된다고 그게 아니구요 네 만약에 영어도 돼요? 무슨 말이죠? 영어로 시현이 요인데 요거프레스에 요 안됩니다 한글만 됩니다 자동차 가능합니다 아 나가서 나가서 이제 때려야 될 것 같아 나가서 간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동할 때 차로 이동 가능하냐고요 아 그거였어? 네 근데 굳이 차까지 이동할 필요가 있나요? 맞아 이 주변에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아 인정 말 예를 들어서 우리 차로 하겠다 해서 뭐 검색한 다음에 거기로 간다 그것도 인정이죠 근데 굳이 왜 근데 주차하고 이런게 더 빡세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중요한건 완성을 하고 나서 서초에 가는데 빨리 오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빨리 찍어서 누구한테? 촉촉이한테 보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한 글자씩 보내줄 때마다 촉촉이가 여기에서 그 사진을 완성해줄거에요 아 예를 들어서 송채연인데 송채까지 있다 연을 빨리 찾아야 되는거죠 아 네 자 추가로 궁금한 사람 없죠 네 서하람씨 앞으로 앞으로 마이크 받으세요 두 돈분한테 지금 게임 설명해 보세요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 글자씩 찍어가지고 촉촉님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뭐를? 우리 멤버들 이름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설병우님! 진짜 진중권님 저리 가라고 잘했어요. 자 간판하고 표지판입니다. 플래카드 안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판하고 표지판이에요. 신문지 안돼요. 버스정류장 이름 이런거 아니에요? 그거 됩니까? 부동산 벽에 붙어있는 글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정신없을 수 있게 딱 말씀드릴게요. 간판하고 표지판만 됩니다. 광고물 이런거 안돼요. 네 좋습니다. 간판에 있는 모든 글씨. 자 그러면 2대2이기 때문에 양 팀장들 나오셔서 제가 봤을 때 후공이 유리할 것 같아요. 왠지. 자 성공후본 가위바위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성공후본 가위바위보! 양팡씨 성공? 후공하겠습니다. 자 김순지씨 간판원정대 세명 골라주시구요. 자 모바일폰은? 비번 알려주세요. 어? 어 나가서 알려주세요. 근데 남장 하나 가는게 좋긴해. 예. 그리고 중요한게 얘들아 당연한거야. 근데 차도에 들어가 이러면 안돼. 막 지나가는 일반인들은 당연하고. 정말 이 금방에 생각보다 간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서초회관 안됩니다. 서초회관 벗어나야돼요. 서초회관 내에 있는거 안돼요. 네. 무조건 서초회관 바뀝니다. 이거는 두돈반씨가 기획한거기 때문에 재미있으면 다 두돈반씨 덕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망하면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저렇게 재미없는걸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 사실 이거를 그 갠방 옛날에 미션이나 이런걸 해본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재밌어 하셔가지고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서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타이밍에 딱 좋은거 같아요. 밥먹고 뭔가 소화시키는 타이밍에. 좀 활동성있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자 방송포 와이파이 꺼주고 촉촉아. 현준이껄로 지금 켜줘. 그리고 지금. 타이머를 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줘. 자 김순지팀 세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팀 정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팀은. 현준아 폰 좀. 송채연. 임채모. 아니 채모. 그 다음에 서하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캡처할 준비해주고. 1층에 올라가서 우선 방송 켜주세요. 1층에 올라가서. 2명 다 핸드폰 챙겨가세요. 타이머는 그게 맞아? 스타버치가 맞지 않아? 네. 스타버치로 해줘. 오케이. 방송 도방하는 순간부터 시작으로 갈게요. 자 중요한거 얘들아. 핸드폰으로 찍어서. 촉촉이 하트 실시간 보내줘야 돼. 안 보내주면 노인정이야. 할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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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제팀이 아니라. 아우. 진짜. 아우. 지금 현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괜찮다고. 대표님 현준이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현준이 답답해 죽겠어요. 상대팀이 억울합니다. 우리 팀 멤버 중에서는 되냐 했더니 안된대요. 아니 그게 안되데요. 제약을 정하지 말고. 우리 최선에서 꺼면 된다고. 자꾸 상대팀이. 내가 물어봤자 아니라며. 아니 내가 상대팀을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우리 팀으로 되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진짜. 아휴. 훈훈하다 훈훈해. 진짜. 그래서 우리 팀 멤버 중에서 이름을 해도 되는거니까. 아니라며. 자꾸 상대팀. 아니 우리 팀도 얘기했다니까. 그만해. 진짜 팀 꼬라지 잘 놀아간다. 왜 이렇게 싸워요.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냥 간판 찾으면 돼. 멤버 안에 있는 이름을. 근데 텅텅 대 텅텅이라 참 귀엽다. 1가 1가 완전이야. 화면 비춰줘. 텅텅들이 아주 그냥. 귀여워요 귀여워. 텅텅. 저쪽 뒷줄이 어디 생각하는 의자 안고 와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하는 의자 안고 와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네. 켜는대로 켜줄게요. 근데 상대적으로 멤버가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을 내보내는게 낫지 않아요? 네? 그거 왜요? 상대방 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근데 이미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되게 오래된 애도 있어. 알아서 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번 게임에는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도마 오빠는 상대 팀은 이렇게 항상 신경을 잘 써주거든요. 그러다 피지 자기 팀. 내놔 또 깎아. 자 스탑워치는요. 촉촉이가. 촉촉이가 받은 기준으로 해서 스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밖에서 채모가 키는 순간부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3명이서 각계 전투가 안되고. 무조건 그 카메라 화면에 다 나와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안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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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채모를 뽑은 이유를 설명해드려도 되나요? 네. 일단 채모를 뽑은 이유는. 채모가 이런거 한번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여기 질이랑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일단 한번 또 채모가 자신있다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람씨. 하람이는. 한번 이제. 인터. 아니. 시집이니까 한번 여기. 한번 쑥. 네. 한번 기회 주는거지. 그리고 여기도 한번 쑥. 돌아보고. 여기에 뭐뭐가 있는지도 좀 봐라. 해가지고 하람이 뽑았고. 채연이는 여기 가장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전략. 네. 방송 화면 체크해주시고. 여기에다 띄울거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다 나와주세요. 보라팀. 이쪽으로. 근데 채모씨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보라팀. 이리로 나와. 맞아요. 보라팀. 이쪽으로 다 나와주세요. 화면 여기 공백 만들어주시고. 네.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화면 보여줘. 현준이가 비범 틀렸다고? 아우 진짜. 확인하러 갔다고? 아우 진짜. 저런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안되는 놈들이. 저런걸 해요. 저런거는 진짜 한번에 고쳐지는거 있는데. 어떻게. 실수할때마다 반 죽이면 되는데. 근데 왜 저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하지마. 됐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화면 켜주고. 야. 뒤질래? 어? 웃어? 아. 제 바보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바동이. 비밀번호를 쥐. 제가 내로 해야 되는데. 제가 내로 해야 되는데. 신새끼인가? 어 올려줘. 화면 타이머 띄워주고. 음. 소리 켜주고. 방송 소리 켜주고. 방송 소리 켜주고. 방송 소리 켜주고. 어. 어. 자. 쓰리. 투. 파이팅. 원. 개. 시. 시작. 착. 딜레이가 좀 있어. 시간 시작해줘. rants. 시작. 됐어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요. 그냥 무조건 찍으려 그래. 이요. 아 이요. 장본은 강양이 이. 오 이. 성세가. 양도 있잖아. 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요로.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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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양이 있는데. 요도 있고 양이. 자 빨리 같이 찾아야 같이 찾아야. 2호를 빨리 찾아요. 그리고 2호를 먼저 찾으면 그 다음 팀은 2호를 못 찾아요. 겹치면 안돼요. 요호 왔어요. 지금 실시간.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안되죠. 저거 멍청하죠. 안됩니다 저거. 안되죠. 안되죠. 분명 말해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간판 맞잖아. 베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간판만. 간판만. 그렇죠. 그렇죠. 저거 베너잖아요. 베너. 간판이나 표지판만. 얘들아. 못 찾았다. 뭐야 뭐야. 굽네에 뭐 없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저래. 안 된다니까. 이거 글씨 말하는 것 같아. 야 근데 채무가 똑똑하네. 한번 해본 적 있을 것 같아. 1호. 채무. 순지. 예린. 이게 은근히 또 요만 찾으면 될 것 같잖아. 그러다가 남의 거 한다니까. 다른 게 넘어갈 수 있죠. 제한시간 없어. 제한시간 없어. 저런 거 방금 보면 양. 이런 거 보이고. 은근히 없어. 찾기 힘들어. 요거 풀에서 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뭐야. 제모 잘한다. 저기 간만 더 있다. 그렇지. 저게 이제 추지. 아니 요가인데 은근히 없어. 간판에 뭐 요가 뭐 있어. 근데 분명히 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양도 있었어. 잘 찾으면 다 있어요. 자. 제가 이 금방의 1kg 금방을 다 확인해가지고. 중화요리. 뛰어야 뛰어야 뛰어야. 지금 시간 많이 늦었어. 두돈반은 그만 나가지마. 두돈반 팀에서. 예예예. 순지. 순지. 순. 순. 순이 은근차. 근데 여기 주변에 여러분들 중국집 없어. 그리고 요즘에 중국집에 꼭 중화요리라고 또 안 돼있어. 관리장성. 어. 중식. 어떻게 해야 되. 대학주기. 간판 어디 주면 왔지? 하하. 오래걸린다. 아니 이게 뭐야 이iment 2.5에 집착해서 그래. 이게 2.5 말고 다른 애가 분명히 있을거거든. 다른 이름을 확인했어야 돼. 다른 이름. 돈 갈 수 있는데 바보 놓쳤잖아 지금. 돈 많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요에 꽂힌거야. 다른 이름 없지? 봐봐. 다른 이름 얘기 나온다. 네. 순지 순지. 3. 4. 5. 5. 돌아오는 거 상관없어 이게 누구있지 저거는 아이고 채연이는 참 얼굴이... 저게 검색하고 있는데요? 네? 저게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한다고 뭐 얼마나 나올까요? 검색하지 마라 얘들아 괜히 말라올라 하지마 뒤에 우돈 있잖아 우돈지 벌써 돈... 아니 표지판에 글자 있을까봐 뭐해 꽃이 뭐야 널 찾아봐 돈 돈 돈 돈 돈 드디어 야... 근데 반을 어디서 찾아? 일단 소모... 돈 벗고 있자 소모이 못 피울 수 있어 일단 소모... 일단 그 날 집어 어 백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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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두부가 애매해 네 두부... 두부두부 두부가 뭐예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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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두부 집? 이게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이런 식당들이 많아서 닭갈비 돈 돈 막 돼지고기 이런 집 있잖아 돈 아 돈은 치기도 있네 두 마리 치기도 있네 컴퓨터 도냐 야 방송 소리 꺼 방송 소리 꺼라 재무야 아니 아니 그 소린 키고 아니 어디 있지? 방송 보지 마 절로 가보자 이제 없다 이거 돌아잖아 근데 방송 본다고 뭐 답이 있나? 답이 없으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야 거기 건너편으로 가봐 건너편 야 길건동 가봐 거기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두 어디? 거긴 뭐 없어 이제 두두두두두 두루치기 두루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치기 두두두두 야 두두두두 찾았다 찾았다 두두두 인정 두 인정 자 두두두 치기 야 두두를 안전 두두두 반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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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반? 백반? 백반 아 백반집 있잖아 서초에 가네 백반집 있습니다 어 이거 건반이 제일 쉽는데 그러게? 약간 좀 반 어 맞아 민 이런 거 반찬가게 아니 서초이가 근처에 아 맞다 백반집이라고는 안되있어 삼치지어 냉동수산물 반전 아 얘기를 못하겠네요 저는 위치를 알고 있어서 2.2지 거기 이제 그만 돌고 건너가 봐 그러니까 얘는 왜 왔다갔다 말아야 똑같은 지역만 다니면 안되죠 두두둔 두둔 두둔 그럼 버면 안되지 저희 갇힌거 아니지 저 셋 다 길치 아니야 아 건넌다 건넌다 계속 갇힌 골목만 건너 건너 방금 조현이 포르시 아닌가요? 불법축차 불법축차 아니야? 야 편의해라 아니야? 패밀리 오케이 오케이 합법축차 뉴욕 스크린 골프 야 힘들다 진짜 힘들다 패보다 어려워 방범창 방축은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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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팡 양 양? 이제 양팡 찬눈다 양양양양 항이 어딨냐고 항이 있어 간판에 양팡은 어디냐고 양팡은 어디냐고 양팡은 어디냐고 양팡은 어디냐고 어디를 찾아야되는지 혼란으로 빠집니다 아니 왜 갓돈들어가냐고 건넌다 아니 왜 갓돈들어가냐고 야 송채현이 구멍이네 이쪽밖에 간만이 없어 건너편은 다리 지속됐던데 건너가 얘들아 아는대같은데 똑같은데 왜 그러다 팡이 있을수가 없잖아 팡이 어딨어 군대치킨 왜 이래 궁팡이 그럼 멜론가보자 궁팡이 제거 이런거 청소업체 궁팡이제 한 시간 걸리는거 아니야? 이거 랩님 아니 도르마구야 뭐야 내 아침에 오겠네 저사람들 근데 왜이렇게 좋아해 숯불구이 숯불구이 아직 배고픈가 와 생각보다 오래 걸려거리네 혼민이네 반 반 반이 어딨어 반 반 반 반 백반 백반 잘한다 자 카톡 오면 스톱워치 눌러주세요 카톡 보내엘 7일밖에 안걸렸어 5일만 한거야 반 반 반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그리고 움직여야 될거 같은데 고고고고 박동을 보내 보냈습니다 7분 19초 걸렸고요 방송 화면 꺼주세요 뛰어뛰어 안 뛰어뛰어 안 뛰어뛰어 안 뛰어뛰어 안 뛰어뛰어 안 뛰어뛰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자 두돈바 완성해주시고 7분 19초만에 와 빠르겠다 빠른거야 네 제가 이걸 한 15분 정도 예상했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빠르다 근데 후공이 여러분들이 꼭 유리한게 아닌게 뭔지 알아요 두돈바를 못하잖아 땡겼어 있는거는 한게 뭐야 어 근데 두돈바 세돈자인데 어려운데 맞아 어려워 와 자 그리고 저것도 안됩니다 앞팀이 찾았던 저 똑같은 이자도 안됩니다 아 나이스 똑같은 이자도 안됩니다 그건 후공에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 이자도 되는지만 앞팀이 찾은건 안됩니다 아 그건 다 찍어서 다 보내라고 할걸 그거네 그정신이 안돼 그정신이 안돼 막상 나가면 그정신이 안돼 아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었다 무슨 얼굴이 잘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왔던데 왔다갔다 같아 아니야 아니 아니 얼굴 빨개진 오빠 죽어 감자같아 감자 나 고생했어 태훈아 잘했어 누가 올줄 몰라가지고 태훈아 안 건너가길 잘했어 아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씩 많이 와요 자 양팡팀 3명 누군가요? 저희팀은 이렇게 3명이에요 자 양팡 온다운 김순지고요 두돈바는 김슬기인데요 두돈바는 제외한 멤버 이름을 찾아오면 되고 아까 했었던 2이 안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파이팅하고 나가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입구에서 방송 키워 기다리세요 파이팅 파이팅! 캡처하면 출발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매트만 입고 오른쪽으로 좀 가자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가 오른쪽으로 좀 같이 가 왼만하면 다 찍어 그냥 뛰어다녀 네 알았어요 잘했다 그래도 근데 후공이 좀 유리하긴 하지 왜냐면 선공들의 방송을 보면서 아 저기로 가지 말자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데 또 육도 모르는게 아이고 줘야지 핸드폰 거 갖고 있으래 잠깐 옷 입는데도 근데 저는 민가요로 해야 돼 카메라 주시고 아니 잠깐 저보고 들고 있으래요 잘 가 일로와 둔자 네 근데 못해 이거 팀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업가도 하고 비난도 많고 뭐 네 딴에 배려한 건데 사람들이 지져가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러려고 팀장 됐나 이런 괴로움도 있고 없구나 들어가 있어 자 보나? 보나 쉬운데? 보나 보호야 근데 뭐 있어? 보리 보리불비 보리밥 보리밥 나는? 보리밥 바나나 쌈 아니 나주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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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나 보쌈도 있고 그렇네 보니까 그냥 닥치는대로 보이는대로 찍는다고 일단 일단 보이는대로 찍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람이도 고생했어 있는 글자 다 나오는 거지 밖에 많이 춥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나 하나은행 비가 올 줄 몰라가지고 하나은행 하나은행 켰다 오 켰다 나이스 내가 보고 있다 오케이 쓰리 보고하면 출발이야 알지 투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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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왤케 야방할때마다 저렇게 텐션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일단 뛰어 어디로 가는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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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쪽으로 간다 아 사거리 반대로 오 사거리 선택 좋다 이승한 사거리 선택 좋아 괜찮아 어차피 찍어서 보내면 되는거니까 이승한 골프 자 이승한 골프 스튜디오 저 인정 이 인정 오 오케이 이어부터 고 고 고 역시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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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유 유 아 주유소 민가유 있잖아 주유소 어디가 어디가 여기 간판이 없어 진짜 아 저쪽으로 가면 안돼요 아 내가 갈거야 어디가 아 내가 간다니까 그렇게 어디가 오오오 요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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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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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건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간판 간판 아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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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아니래 아니 뭐야 안된대 간판만 뭐야 저거 간판이야 어 저거 간판이에요 세련된 네 저런거 걸렀어요 뭐야 세련된 세련된 그거에요 요즘 그 빌라에 있는 간판입니다 빌라에 이제 고수의 사무실 차리면 간판이긴 해 우선 계속 찾아봐 만약에 저 요가가 맞으면 이긴걸로 갈건데 양 양재대로 양 찍어 어 일단 찾아 어 양재대로 양 인정 양 양 양상탕 노래 망쳐가 황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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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팡 황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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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아까 요가 성공하면 2호 성공인데 그러니까 네 우선 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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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요가하는거 왜 요가하는거 황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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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하나도 없는데? 저거 요거 왔잖아. 그니까 요거트가 없어. 우선 저게 간판이지 아닌지 좀 이따 체크할게요. 야! 뭐? 어디? 슬기다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안 돼 그거! 이거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목이 있었는데? 아니 그거 간판이야. 그거 간판 아니야? 아니 표지. 뭐해? 아니 슬기 언니 여기서 소통을 찍고 있어. 유! 어 유 유! 유! 민가유! 유! 유 찍어놓자. 민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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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유의 유. 어? 저 수납 빌딩! 놓쳤다 놓쳤다. 수납 빌딩 있었는데. 뭐이냐. 대단하다. 아 진짜 죽겠다 진짜. 우리 어디까지 가냐? 다 수납 빌딩인데. 그럼 우리 그룹 막 찾아가면 안 돼? 없어? 우리 이래라 양파만 하지 않았어. 이름판. 보이는 거 다 찍어. 우! 우마루! 우마루 되자 우! 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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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우마루! 양방! 양방! 우리 어디까지 가는거야? 우리 어디까지가니? 우리 길을 잘못했어. 왜 뒤로가지. 왜 이상한 길러도 안 그래. 근데 슬기 언니가 엄청 이상하다. 내가 달려.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저기까지 갔어. 아니, 거기 없어. 그래, 거기 없다고. 아, 진짜. 내가 간다니까. 뛰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소야 뭐야? 아니, 슬기 언니 그냥 뛰기만 한다고. 아니, 저 언니 운동하고 있어, 지금. 저기 하러 간 거야. 아니, 왜 멤버 구속을 저렇게 한 거야? 아니, 슬기 언니 길 잘 찾는데. 아니, 셋이 안 돼. 자기가 자신이 너무 높은데. 아니, 그냥 운동하러 갔네, 유산소 운동하러. 아니, 체력관련 중이라고요, 우리 멤버들. 그 돈을 쏟아가지고 나갔네. 아, 저 언니 너무. 어디까지 가는데. 아니, 진짜로. 아니, 나 1kg 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대박들. 자, 우선 7분 19초 넘어가면 요가 간판인지 아닌지로 제가 판단하고 그 안에 찾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우선 7분 19초까지는 쳐다보겠습니다. 근데 요가 간판으로 인정 안되면 김순지 팀 승리해. 가? 가? 민가요 가! 언니 이것도 틀어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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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름에 민씨 붙였어. 그냥 가요로 하지. 나 가요였어, 원래. 아, 왜 바꿨어! 아, 정찍어가는데 민씨 이거 다 했는데. 아, 나 원래 다녔어. 아, 슬기 언니 어디 갔어? 민맥국이 막 이런 데 없나 진짜? 국민은행, 국민은행. 어, 국민은행. 아, 국민은행. 아니, 양방만 두고 어디 갔어, 나. 주민센터. 야팡. 아니, 야팡 혼자 두고 어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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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팡 혼자 피제하면 안 돼, 김순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언니 태령 선수촌 들어가야 돼. 카메라를 버렸어. 아니,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나? 내 얼굴을 어디 갔어? 아, 혼자 추격자 지고 있어. 아니, 저 언니 왜 저러지? 아니, 왜 추격자를 만들어? 팡 찾았어. 어? 어? 팡을 찾았다고? 오줌말. 빨리 사진 찍어. 빨리 보내야 돼. 어, 팡팡 노래방이다. 팡팡 노래방이야. 보냈어. 팡팡 노래방. 보낸 거 같은데, 보낸 거 같은데. 와. 자, 친구들 걸려. 왔어? 빨리 빨리. 자, 촉촉이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자, 팡이 왔군요. 자, 양팡을 만들었기 때문에 7분 19초 전에 양팡까지 왔습니다. 그거 촉촉아 캡처해서 올려주면 될 거 같아. 팡팡 노래방이 있을 줄이야. 진짜 있을 줄이야. 7분 19초 전에 촉촉이한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 가면 택시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택시 타야 돼. 택시 타고 이제 기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어디까지 갔어요? 아, 그럼 여기 알고 온 거야? 아, 아니, 왜냐면 팡팡 노래방이 있는 걸 알고 가긴 했어요. 아, 옛날에 봤었니? 아니, 검색에 팡팡 노래방이 있긴 했었어요. 아, 너무 아파. 아, 근데 저거를 그냥 뛰는 거야. 그래서 슬기 언니가 겁나 뛴 거야, 그래서. 반판 다 알아요. 진짜. 좋습니다. 와, 잘했다, 잘했다. 자, 오케이. 자, 검색 올라왔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겨도 근데 찝찝하게 이기는구나. 아, 근데 난 이런 거 보면 참 아쉬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왜 말 나오게 열심히 해. 검색이라 사실. 아, 그래, 이효 저것도 확인해 보면 안 돼요? 근데 이효는 검색이 아니잖아요. 이효는 검색이 아닌데. 그럼 무승부로 하자! 아, 몰라. 무승부? 몰라요! 몰라? 예? 이효! 이효! 아, 몰라. 아, 몰라. 저거 요가는 있다구요. 아, 몰라. 왜냐면 이게 간판 크게 못 다는 건물에는 저렇게 작게 해놓거든요. 몰라. 대변인 고맙습니다. 대변인 그만하십시오. 아, 몰라. 가만히고 요가 조길. 아, 몰라. 아, 봐봐. 아, 간판이네. 오케이. 이거는 양팡팀 승리로 가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간판이 왔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간판이 왔기 때문에 검색한 거 팡팡 검색한 건 좀 아쉬웠지만 네. 그거를 제외하고도 아까 2분 10분쩍 연회 요가를 찾았기 때문에 양팡팀의 승리! 승리!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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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근데 이거 한 번 더 하면 약간 뇌절일까? 여기서 끊는 게 깔끔할까, 이 게임. 끝. 이거 진행자가 선택하시죠. 끝. 뇌절이제. 오케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나중에 그런 거 찾기 하면 재밌겠다.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원래 야외 문장구. 응응응.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팡팀이 자, 1점을 더 가져갔고요. 양팡이 오면은 상대팡, 상대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멀리 갔나 보다. 야, 그래도 이렇게 찾아 놓으니까 신기하다. 어, 어. 2, 2, 5, 양팡. 두 돈 봐. 자리가 바뀌었지? 아니야, 나. 아무리 여기 앉아. 어디 앉아. 아니, 그때. 아니, 슬기 너무 웃긴 게 지는 알았던 거 아니야. 팡팡 노래방에 가야겠다. 근데 양팡은 몰랐던 거 아니야. 그한테 쫙 쫓아간 거예요, 그냥. 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반칙 아니고 어쨌든 2호 언니 그거를 찾았기 때문에 반칙 아닙니다. 맞아, 애초에 찾았습니다. 오케이. 잘했네요. 가면서 저 언니 왜 저리가 너무 웃겼어. 2호 검색이었다고? 아쉽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걸 어떻게 검색해? 아니, 우리 처음부터 이제 양팡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응, 맞아, 맞아. 저 팀원들 들어오면 아니, 근데 방금 나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어? 근데 어쩔 수 있어. 아, 나요. 조금 그러긴 했어요. 아니, 방금 나 최근에 운영하면서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 발라던 도움봐. 몰라, 무슨 분. 몰라, 무슨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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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라당. 그때 귀여우셨어요. 아몰랑. 몰라. 아, 몰라.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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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심이었어. 몰라, 아, 씨. 재밌네, 돈바랑. 아아